안녕하세요. 음성 품마축제 지원하려고 하는 구독과 좋아요. 이 영상은 열연다서 정이팅이라고 합니다. Let's go! Uh, yeah! This is mine, uh! 내가 신시대 마이너 이제 벗을 디뎠잖아 이름표에 마이너 초보 땄지만 사임원한 룩캡 나 파인은 나 굳지만 들고 싶지 않고 등 라이브 나 끝까지 달려들어 마치 조카준 넌 내 소리 듣는 끝까지 넌 사고를 계속 파고들어 솔직히 학생신분도 이미 난 실제 캐슬마 괜찮아 입이 레벤 점수로 치면 이리 싶었지만 워, 넌 다른 이들을 만들어 넌 길이 아닌 내가 내 길을 만들어 거기에 신이 나지 새로운 길에 간다는거 언제나 싫어 하지만 그 땅 고민한 시간조차도 나에게 너무 사치 에이 저기 태그 어서 이리 배워왔대 이젠 머지않아 무대에서 외지 세만이 서른 티 뒤에 이 아니고 에이 그 뒤에 식해 언젠가 모두 외치겠지 머지않아 빛 내 난 힙합이 좋아 힙합에 미친놈 I'm 어리스네 신년만치 미켈란젤로 길거리 트리트에 보면 넘치는 은두고 쌓뚫고 정상에 도착함 THQ 내 스타일의 한계가 뭐야 랩하는데 넌 한계를 정해야 That's 내 T-Bab This is auto-me I always change it for your perception 기대해봐 내 가입도록 이 씬에 집중하는 이유 두시로 앞두고 3 수험생과 F.E.U. 이게 아니면 나를 믿을 길이 하나 없기에 언제든 돌아올 길을 만드는 거야 See you huh My Sam is the best 누가 뭐냐 내 명칭 상봉 히트 알았으냐 네네 정말을 사랑해 우리 쌤의 내 스타일과 그의 라이스 탑페이지 전부 힙합 You know 난 힙합이 좋아 힙합에 미친놈 I'm 어리스네 신년만치 미켈란젤로 뒷걸이 트리트에 보면 넘치는 은두고 쌓뚫고 정상에 도착함 THQ 내 스타일의 한계가 뭐야 랩하는데 넌 한계를 정해야 That's that T-Bab This is auto-me We are always change your perception 기대해봐 Yeah 감사합니다